사람의 걷는 움직임을 컴퓨터를 이용해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습니다. 서울대와 한양대,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인간의 보행에 중요한 100여개 근육을 바탕으로 이 같은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이 기술을 이용하면 걷기와 뛰기 등 다양한 보행 동작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에 따라 보행이 어려운 뇌성마비 환자 등의 수술 후 보행 예측이나 환자 맞춤형 수술법 개발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전망했습니다.